한 번 하게 되면은 한 10곡에서 15곡 정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준비한 곡이어서 곡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곡들 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곡들을 쭉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다양한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옛날 노래인데 인피니트 혹시 아시나요? 인피니트의 BTD라는 노래 인피니트의 저 데뷔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곡을 아니라네요 아니라네요 인피니트의 완전 옛날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둘이 사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춤으로 보여주시죠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맘 막히게 내가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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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We wanna die, we wanna die 내 마음에는 시작이 아니야 We wanna die, we wanna die 널 반드시 꼭 잡아내고 싶어 사랑을 속삭이고 박수 주세요 안녕